어느덧 2022년의 마지막 달이 찾아왔습니다. 그동안 계획한 일들 돌아보시어 마무리 잘 짓는 12월이 되길 바라며 태해에는 이루지 못했던 일들 순조롭게 잘 해결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. 건강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. 더욱 건강하시고 매사에 웃는 일들만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. Have a very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.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언니입니다. 어느덧 크리스마스가 몇 주지로 다가오네요. 저와 함께 크리스마스 준비해 보아요. 어느덧 크리스마스 어느덧 크리스마스 어느덧 크리스마스 으 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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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